자, 천하명창의 악혈 천하명창되기 2부가 되겠습니다. 2부 지금 아주 기생에게 이렇게 이렇게 좀 타박을 받아야 명창이 되나요? 기생은 기생은 기생충인가요? 맞습니까? 기생충? 잘 모르겠습니다. 자, 2부 몇천길 높이에서 떨어지는 폭포의 물길은 과연 뇨화가 떨어지는 듯하고 좌우 골짜군의 만반한 목련화는 비단무늬가 번쩍이는 것 같았다. 우평숙은 은화가 연결된 것 같은 폭포를 향하여 으아악! 하고 크게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이 외마디 소리는 우평숙이 초그집에서 술상을 뒤집으려다 참고 크게 결심한 것을 처음 시험해 본 것이었다. 그가 어찌나 소리를 질렀던지 그 탁한 음성이 툭 튀어 박연폭포에 요란한 물소리를 뛰어넘었는데 청악에 들릴 때까지 목소리를 연습한 뒤에 노래의 곡조를 배우리라 생각했다. 우평숙은 그날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박연폭포와 송악산 골짜기에 들어가 노래소리를 다듬었다. 이러다 보니 목이 잠겨 음식을 먹지 못할 때도 있었다.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군요. 목이 잠겨 음식을 먹지 못할 때가 있었다. 목이 부어주거나 남에게 못당할 욕을 당함으로써 산송장과 다름없이 되나 매일반인이 끝장을 내야 한다. 그러면서 연습을 계속하는데 어느날 주먹같은 것이 목구멍에 콱 막혀 숨도 쉴 수 없게 되었다. 우평숙이 놀라서 칵칵 하고 토하니 주먹만 하고 가무잡잡한 차돌처럼 단단한 덩어리가 나왔다. 이것이 뭘까? 내가 죽지 않으면 소원성취를 하게 되는 모양이다. 그는 악혈을 토한 뒤로 아주 나쁜 핏덩어리군요. 새로운 목청이 되었다. 더구나 계면성 우조성 남창 여창을 마음대로 부르게 되었다. 그는 소원했던 바를 일으켰으니 시험삼아 평양으로 갔다. 우평숙의 노래를 들은 평양사람들은 우평숙은 천하명창이다. 고 한 사람같이 인정했다. 소문이 평양성을 폭풍우처럼 휩쓸었다. 이때 평양감사의 수천 기생으로 있는 옥주가 우평숙의 노래를 듣고 그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그래서 은밀히 만나서 사랑을 속삭이게 되었다. 옥주는 평숙을 잊을 수 없어 병을 핑계로 감사의 수천 기생을 그만두려고 하였다. 평양감사는 처음엔 정말로 병이 있나 하고 생각하였지만 여러 날을 거듭하자 수상하여 사실을 알아보니 딴판이었다. 감사는 데노하여 우평숙을 잡아가두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 나중에는 죽일 생각을 하게 되었다. 늦은 가을날 우평숙은 감옥에서 심사가 살라나여 어그인 내 벽을 무심히 돌아보다가 뜻밖의 황룡도를 한 폭 발견하였다. 우평숙은 황룡도를 보자 멀지 않아 자기의 목숨이 끝이라는 생각이 떠올라 슬픈 생각을 하였다. 처음엔 노래를 못해서 기생한테까지 모욕을 당했는데 천하명창으로 되어 또 기생을 만나 죽게 되었으니 나는 노래와 기생과 무슨 악연이란 말인가 그래서 그는 저도 모르게 노래를 불렀다. 하오시 강 건너실제 그 배를 끌던 황룡이로구나 북해의 큰 못에서 어이타 흠신 논일지 못하고 비늘과 거풀이 진토에 상했는고 슬프다 어느 날 비늘과 껍질이 진토에 상했으며 죽었구나 죽었구나 너도 나도 때마침 감사가 달빛을 구경하며 거닐다가 우평숙의 노래를 듣게 되었다. 즉은 들리는 노래는 황룡들을 노래로 지어 부른 것이며 누군지는 몰라도 무슨 한이 있는 사람이로다 노래 부르는 솜씨도 천하명창이로구나 감사는 형리를 불러 황룡가를 부른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오라고 하였다. 감사톡께 아리옵나이다. 황룡가를 부른 사람은 옥중에 있는 우평숙이옵니다. 오 우평숙은 실로 천하명창이로다. 그를 즉시 석방하라. 우평숙은 장학원의 악사가 되었다. 장학원에서 기생들에게 노래를 가르쳤는데 옥주와 초옥이를 만나게 되었다. 우평숙을 만난 옥주는 반가운 눈물을 감추지 못하였다. 초옥이는 부끄럽고 죄송스러워 후회하는 마음을 금치 못하였다. 사람이 결심을 내리고 분발하면 이룩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평숙은 우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아 여기까지인데 여기에 바로 천하명창이 되는 비결 피를 토할 때까지 소리를 폭포 앞에서 가다듬어가지고 폭포 소리를 이겨야 되나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정말로 피를 토해야 되네요. 그렇죠? 자 이상 이 과정이고 셨습니다. 조사해주세요. 4 20 21 21 21 22 20